머시기박스 오늘의 주제는요 아이돌 인이어 월드컵 인이어 껴줘어야지 아 월드컵? 월드컵 저희가 총 16명의 아이돌 인이어를 뽑고 조금 더 마음에 드는 디자인을 골라봤던데 전역 가수에 대한 애정 안 넣고 디자인만 뽑거든요 왜 아직 안 됐어? 조심스럽게 예측하는데 바이오나 사파이어 받는 게 무조건 일찍 안 됐어 박수로 가는 거야? 네 온앤오프 이션 이니언에 AB6IX 김동현 이니언 왼쪽이 많이 튀긴 하네 멀리서 봐도 주황색 뒤에 주황색 거잖아 원색에 가까울수록 잘 보이긴 해 오른쪽이 이쁘다 이쁘게 이 오른쪽 거에 오른쪽 거가 아이섀도우 팔레트 같은 느낌이라고 생각했어 왼쪽은 퓨즈라고 이름 넣어줬잖아 팬덤이 그러니까 근데 우리 디자인만 보고 고르기를 추천해 디자인만 보고 디자인만 보고 진짜 디자인만 보고 진짜 뭐 적혀있는 알파벳의 의미 하나도 없이 그 퓨즈한 의미가 없는 거야? 아 안돼 이게 6개가 나요 아 저 투명줄이라 고르겠습니다 투명줄 좋아 민어 강승윤 이니어 vs 여자아이들 민니 이니어 이런 색감이 진짜 잘 넣었다 약간 투명한 것도 예뻐 너무 예쁘다 퍼플 계열이 되게 잘 넣는 거야 근데 저는 왼쪽 입었는데 ㅋㅋㅋㅋ 이니어랑 눈 맞을 줄은 몰랐거든 왼쪽이 이니어랑 눈 맞을 줄은 몰랐거든 비톤 강승식 이니어 vs 에이티즈 홍주 이니어 확실히 심플한 게 되게 아니 누가 심플해 난 이 오로락도 너무 예쁘긴 해 그렇다면은 오로락도 너무 예쁘게 그래서 저는 왼쪽으로 무지개의 이게 아주 영롱하네요 나는 이 오른쪽 미니어에서는 약간 꽃향이 느껴져 어 그래 맞아 연습실에 땀을 흘려도 꽃향이 뿌릴 것 같은 그게 약간 고급 자개 느낌 나요 저는 요즘 오로라에 꽂혔겠다 오로라로 가겠어 오로라 오로라 근데 이거 진짜 이름 빼고 하면 안 돼? 문득 그냥 옵셔만 더 묶었겠다는 생각이 들었어 사실은 이 이니어는 누구 겁니다 그럼 누나가 어 저 따라왔어 니가 엄청 많이 들었어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구독 버튼 꾹 눌러주세요 몬스타엑스 아이엠 이니언의 그림캐쳐 지유 이니언 박혀있어 박혀있어 이거 제가 아까 전에 언급했던 나의 문제 이거 찐나양 가요 이거? 최소 5억에서 10억 생각합니다 근데 확실히 뭐 박혀있으니까 영롱하긴 하네 이거 치영이 확보해서 선택하는 게 좋겠다 누나는 하지만 근데 또 이게 찐나양 아니라는 가정 안에서 그 왼쪽으로 저는 이거 뭐야 굉장히 블랙 시크한 느낌에다가 로즈가 아주 찰떡이었어 나는 실제 무대 보면 반짝반짝거리게 하던데 그래서 나는 지유 껄만 있어 트윈클이 들어가면 멀리서도 팬들이 이렇게 알을 칠 수 있잖아 엄청 알을 치긴 하는데 그쵸 얼굴이 빛이 나니까 나 깜짝 놀랐어 여기 장미 사이를 자세히 봤거든 십자가가 있어 아 그러네 그래서 나는 디테일에 약간 왼쪽으로 어떻게 이렇게 세심하게 디자인을 할지 싶어가지고 그쵸 제가 두퇴일한데 그렇게만 해도 돼 우리 지유 see you see you 하이라이트 윤두준 인이어 대 골든차일드 와이 인이어 와이 거 완전 초심플하겠다 약간 와이의 성격이 보이는 느낌이야 약간 미니멀리즘 같은 느낌 이거 이름이네 파란색 거 그래 두준 써있네 나도 하얀다 하얀색 소울 이렇게 자른 거네 여자한테 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윤두준이 또 축구 좋아하잖아 축구팀 중에 이런 팀이 있거든 혹시나 그게 들어갔으려나 하면 조심스러운 추측도 해봅니다 그럴 수도 있을 수도 있겠다 이런 클럽 팀 그거 색깔이 있어요 마마무 휘인 인이어 대 청학 인이어 이름 안 보고 딱 봤을 때는 오 했는데 이름 보니까 아 이해가 되네 개성이 담긴 느낌 확실히 잘 살렸어 아티스트 느낌을 청학 거는 진짜 특이한 게 생명에서 내는 거 보여요 기계들이 보여요 너무 특이하지 않나요 청학 해서 그런가요 정답 난 이번에 내가 갖고 싶은 걸 산 데가 살 수 있으십니까 거의 아이쇼핑 중이야 이거 무슨 일까 수난 아이템죠 이거 지금까지 재밌게 보셨다면 좋아요 버튼 꾹 눌러주세요 방탄소년단 진 인이어 대 업텐션 화니 인이어 왼쪽 인이어는 방탄소년단 옷장동에서 양복 느낌인데 아까 여기에 반짝반짝 들어간 양복이 있었고요 그거랑 가면 진짜 이뻐 트로트 먹자 아니 진짜 그거까지는 안 가면 아 그런 느낌 머리보다 다 이뻐 맞아 맞아 그릇쓰기 이거 무슨 머리 약간 버버리 체크한 느낌에 왼쪽에는 이름을 또 이렇게 이니셜을 딱 가라줘 인이어만 보면 저는 왼쪽 아 오른쪽 업텐션 화니 인이어 저는 펄을 제일 좋아해서 왼쪽으로 그랬어요 펄 어떡해 빛나는 사람들 펄 빛나는 사람 뭐지 펄 레드벨벳 슬기 인이어 대 브레이브걸스 유정 인이어 네 확실히 브레이브걸스 유정이 핑크 계열이 잘 어울리는 거 같아요 그리고 이번 신곡 치맛바람하고 진짜 어울리는 거 같아요 아 이거는 좀 고르긴 힘든데 나는 있었잖아 이 체스판이 딱딱 있으면 안 걸렸을 텐데 약간 어떤 건 좁고 어떤 건 넓어서 그게 또 내 맘에 사는 거 같아요 또 다양한 아이돌 관련 영상으로 찾아오겠습니다 구독버튼 꾹 눌러주시고요 오늘 나온 16가지의 인이어 중에 자신의 최애픽 인이어 주저없이 댓글로 남겨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